모임이 나오시기 전에는 어떤 연유로 나오시게 되나요? 홍원표 사장님 안내로요. 제가 이제 파키슨 환자거든요. 네. 질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여기로 안내한 거죠. 파키슨 병원 알으신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? 17년이요. 17년 되셨고요. 지금 엘리오틴인 뭐 드시고 계신가요? 엘리오틴인 MBT 하고요. 슈퍼프레양 두가지. 얼마나 며칠 드신거죠 지금? 지금 한 2주째. 2주째. 몸에 반응은 있으신가요? 걸음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좀 생기고요.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77세고 파키슨 병이 17년 알아서 발기력이 아주 다 끊어진 지가 오래요. 소식이 전혀 없는데 약간 사로나는 신호가 생겨요. 그런데 그 신호가 매일매일 강하게 그래서 무슨 신장 기능이 사로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엘리오틴인을 믿고 계속 드셔보시겠다는 말씀은 얘기해도 될까요? 지금 내가 이제 17년 동안 투병한 날에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 돈 생기라는 데를 좀 늘려나가겠어요. 지금 당장은 그 두 가지만 먹고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십시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